충전기 인데요. UPS 대용으로 가끔 사용하신답니다. 여기 푸른 깜빡깜빡 그러면서 AC 전원을 넣게 되면 2차측에 전압이 나오지 않는 그런 분량 증상입니다. 출력 전압은 24억월드에 14만폐야 출력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쪽에 충전물이 적색불인데요. 가운데 한색불도 있어요. 만총할때 녹색불인데 충전상태 빨간불 불안상태에서 쭉 경단에 가시게되면 여기에 케이블 연결이 되면 자리가 있거든요. 여기를 딱 찍어도 전압이 출력이 되지 않는 그런 고장 증상이네요. 잘 찍어봐도 나오는 전압은 현재 29미리볼트. 미리볼트니까 1볼트가 안된다는 거죠. 단위가 미리볼트니까 28.7md는 미리볼트라는 거거든요. 미리볼트가 안된다는 출력이 되니깐 안나온다는 그런 고장 증상이었네요. 네 이게 충전이 안되서 출력이 지금 안나오는 그런 고장이었는데 쭉 점검을 해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거 고칠 때 부품이 양보판장하듯이 다이오드나 FET 콘덴서 이런정도 부품소자 이상유무만 점검해서 그것만 교환한다던가 하는식으로는 수리가 잘 안된다는걸 여기서는 많이 느끼게 되는걸 알수가 있네요. 이와 같은경우는 동작이 어떤식으로 해로가 구성이 돼서 움직이는지 그래서 전류가 약한다던가 그렇게 되면 동작이 안하기 때문에 좀 센것도 한번 현재 다뤄서 해보기도 하고요. 부품의 사용에 대치품 이런경우도 한번 비교해서 전원을 인가하면서 동작여부를 계속 체크해나가는 그런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원래 닐레이는 이런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닐레이 사업유무를 비교하기 위해서 똑같은 모델을 주문해놓고 기다리는 동안 이와 같이 대치품을 가지고 수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닐레이 되어져있거든요. 닐레이는 용량이 여기 원래 박혀져 있던거구요. 네 그래서 저 닐레이 구동할 수 있도록 전원 인가하는 쪽에 스위치는 이 소다입니다. 이 소다가 보통 재보니까 1A더라구요. 그래서 닐레이가 바뀌면서 테스팅으로 닐레이를 다른걸 달았을 때 이 닐레이 구동 전류에 커런트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소다를 또 바꿔서 대치품처럼 한번 하면서 수리를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네 수리를 마치고 춘정상태 잘 되는구나 네 감사합니다. 넌 넌 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